아씨 제 앞에 제 앞에 안돼 마차트로 나 죽인다 살려주세요 오케이 제 앞에 제 앞에 나이스 얘 지금 나 마차트로 나 죽일라 했어 나 이거 죽을래 아 찢겼어 저 아씨 어 아 찰 아 찢겼어 아 찢겨 한 번 좋아보자 고향 어? 어 뭐야 이게 왜 선에 아니다 포칭키 여기가 어디지? 저쪽도 마탱에 갔다구요? 남서쪽 남동쪽 끝에 한 명 일단 그리고 어 제 집에 하나 일단 한 파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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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살려줘요 총 드신 분 저거 총 얘 주먹이에요 어디 어디 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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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야 기절 살리러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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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루툴디 쟤따 enin 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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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좀 쟤 조길러 이쪽 방향 끝에 한명 더 내렸었거든요 또 영창 보내야 되나? 어 연막 이 방향 쪽에서 연막 서버렉이 서버렉이 그때는 덜 걸려요 사람이 아무래도 중복애들도 자러 가야되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총소리 어디에요? 이? 제 방향에서 애니 방향? 핑 찍어놨어요 파란색 핑 똥깐 일평집 뒤 아... 날 쏘냐 도트도 없는데 저도 없습니다 쟤들도 싸우네 윤호린이 아 그래요? 일단 한명 다운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깜짝이야 아실 수 있어요? 와아! 건물 밖에 윤호린이 바로 앞에 왼쪽 왼쪽에 붙어있어요 거기 나이스 바로 다운 나이스 제가 살릴게요 주변 받을게요 다른 파티 있을 것 같애 보급품 SW 방향 두 개! 아 두 개가 아니고 사... 오백 미터? 네 그나마 좀 가깝긴 한데 우리 파밍이 너무 덜 됐어요 어 AK 여깄어요 어 더 있다 뒤쪽 방향 그 NW 방향 기절 기절 기절시켜놨어요 일단 제가 살릴게요 집안에 있었거든요 그 NW 방향 A팀님 붙어줘요 네 피 채우고 바로 갈게요 군대지마 저 피 채울게요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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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네 집안쪽에 있었어요 아 앞에 하나 도로 쪽 하나 기절 아 아 아 아하 왜케 안맞아 한명 기절하네 아직 킬 안떴어요 이 루트님 이 루트님 이 루트님 바로 보고 있는 그 집 1층 유리창 깨져있는거 예 아 안 떠 템이 여기 누워있네요 아직 아 그래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다운 그럼 쟤네가 저쪽 앞에 앞에 컷 나이스 나이스 어 막 살짝 흘렸네 이번엔 AK 써야겠다 두 파티 쫑난거 같네요 왜 와가지고 레드전 정말 레드전 하나 나네요 어 보급품 머리 위로 과연 어디다 떨굴까 제가 체크할게요 어 엄청 가까워요 어 어 먹으러 갈게요 그럼 이 방향 한 100m? 150m? 율루트님인데서도 이 방향 개 가까워요 이거 그냥 포칭기 거의 앞인데 아니 아니 내가 구독 뭐 어떻게 한게 아니에요 구독 왜 어떤거 뭐 땜에 그래요 소연기 있어요 네 저거 있어요 이거 칩패대 있어요 저 소연기 하나 있어요 아니 그거 어디 떨어졌어요 보급 보급 바로 이 방향 여기 떨어지고 있네요 아직 이 방향 어 바로 앞이다 어 어 다시야 보급품 먹으러 오려 그래요 지금 체크 우리 뒤쪽 방향 M 방향 M 방향 뒤집니다 뒤집어 났다 안 났다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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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품 먹으러 간다 한명이에요 저 오른쪽으로 당길게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앞에 내렸어요 지금 내렸어요 자 먹고 있는거 아니에요 네 지금 먹고 있어요 개피 저 잡아야되요 아님 차를 부수는거 다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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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터지겠다 차 터트릴게요 그냥 아 구독 돈줬는데 구독 마크랑 이모티콘을 안준다고요? 어 잠시만 저기 30 방향 오오 M 방향 M 방향 M 방향 여기 있지 한명 누웠고 한명 더 두명 누웠어요 차 저거 수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 두명 누웠어요 일단 보급품 드시려면 드세요 한명 다운 토미건 토미건 한명 더 누워있어요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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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존에서 죽었어 하하 하하 슬프다 다 잡았어요 네 다 잡은거 같아요 토미건 이었어요 차 터트릴게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수로 안해 수로 안해 수로 안해? 오케이 다 안잡았어요 마침내 안잡았어 일단 차 터트렸어요 갈게요 오케이 아 수로 이쪽에 있는거 같아 아네 있어요 아아 그쪽 아네? 예 일단 수로 이쪽 방면 보고 있을게요 저 더블 배럴리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나온거 아니에요? 이쪽 방면은 안중 반대쪽에 나와봤자 이쪽이에요 사망 나이스 아 여기구나 한명 죽으네 어디갔지 야 두 masala 어디에 가게 기술 기름 만땅이다 앞에 쳐 앞에 쳐 저 핑차 너무 싫다 다 맞혔는데 완전 다워 전부 다워 네 아 두 번으로 왔네 키 엄청 빨리 가야겠다 한 다섯 발 박은 것 같은데 루트님 저기 스쿠스 있어요 어디? 여기 여기 그 나무디시 저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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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락 우리 인해 기절했다는데 레드 좀 맞은 것 같은데 왜 추락이 됐어 레드 좀 맞았는데 오 자리 좋다 땅값 올랐다 보호품 하나 더 M 방향 M 방향에서 여기로 와요 진짜 정확히 여기로 보정기는? 보정기는 드릴게요 소연기도 있어요 오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진짜 바로 앞에 330 방향 바로 앞에 330? 머리 위로 보세요 머리 위 오케이 저거 한 번 갑시다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이거는 바로 앞인데 카소리 더러운 더러운 레드존 카소리 들리자마자 헤드샷 떴어요 카언한테 제자리 있는데 떨어집니다 여기 여기 위다 여기서 포진하고 있어요 포진 랭가 하러 갑니다 1070에 144 샀는데도 28프렉 나와요 아 저기 보인다 M 방향에 한 스쿼드 M 방향 게임 한번 뒤였다가 와 해봐요 차도 올라오고 있고 M 방향에 한 스쿼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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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방향에 한 스쿼드 있어요 네네 OK M이 4다 M 방향 가까이 한 스쿼드 진짜 가까워요 한 200m? 올라오고 있어요 아 바로 앞이다 바로 앞 M 방향 바로 앞에 있어요 나무 뒤에 OK 뭐야 아 왜이래 게임 막 끊기고 수리탄 뒤쪽에 카 쏘는 애도 있어요 그 뭐야 195 방향 네네 일단 밑에 있는 스쿼드 먼저 잡죠 나이스 저 뒤로 돌았어요 다 컷 다 컷 같은데 네 다 컷 같은데요 그냥 죽었어요 다 컷 다 컷 그러면 S 방향 보죠 S 방향 스나 쓰는 애들 있어요 길이 드셨네 네 여기 팔 배울 있었어요 여기 팔 배울 있었어요 다 챙겼어요 OK 여기 카고팔 있고 전 스쿼스 쓸게요 저 M 이산대요 저 M 이산대요 풀템이에요 풀템 길리 슈트에 M 이산 드셨어요 비오는 날에 드링크 드링크 부족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드링크 엄청 많아요 앞에 저 S 방향 앞에 어디 S 방향 기절 확인 남대도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어디 이제 하나는 안 돼서 200 210 방향 같은데 나무 나무 OK 나이스 아 M 이사로 그냥 쓰나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쓰나들면 뚜빼기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어디서 다 죽었대? 유노리님 나무 뒤에 그거 시체인가요? 네 유노리님 나무 뒤에 여기도 시체 두 개 있네요 네 요거 요거는 이거 우리가 잡은 거 아닌데? 이거 우리가 잡은 거 맞아요 아 우리 아까 잡은 거구나 제일 처음 왔을 때 제일 처음 위치에 남쪽으로 잡혔어요 안전지역 저희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 진짜 같은 팀인데도 저 길리슈트 뛰어가는 거 잘 안 보여 지금 우리 붙었어요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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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따라오는 게 뒤에 아 일단 안전지역 위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위치하고 들어가죠 위치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은 우리 뒤로 따라오고 뒤에 따라오는 거 보고 있어요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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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방향 보고 있어요 일단 안전지역 조금 내부로 들어간 상태였어 예 이거 싸우다가 저희 자기장 맞으면 저기도 있긴 한데 양각인데 양각인데 저기 이거 양각이에요 뒤 잡힌 애들 먼저 따든가 해야 돼요 저기 뭐지 150 방향 하나 나무 뒤에 엎드려 있어요 이거 뒤를 먼저 따죠? 저희 봤어요 뚫게요 네 쏴요 뒤봐줘 나머지 제가 D 볼게요 네 D 하나 기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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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D 완전 다운 D 완전 다운 D 클리어 자 앞으로 땡길게요 150 방향 하나 더 150 나무에 하나 더 체크 쟤네도 뛰어야 돼요 지금 쟤네도 뛰어야 돼요 이거 집에 있거든요 오케이 피 다 채우고 불러 아 어디야 나무 아 집에 쏜거죠 집에서 에이팀님 아니 바로 앞에 있어요 165방향 한명 땡겼어요 나무 뒤에 오케이 오케이 두명 있어요 165방향에 율루트님 혼자 아 이거 집에서 쏜다니까 집에서 쏜다고 율루트님 혼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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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업 전 못가요 전 죽을게요 그냥 저도 못살릴 거 같아요 다들 한 박씩 누워가지고 165방향에 두명 있어요 아 이거 원패가 괜찮아요 루트님 풀파민에 어 뭐야 야 뚝배기 따는데 왜 안누워 3레벨인가? 레벨 3 3레벨이요 자기장 5초 집 보다 좀 더 가야되요 쟤들도 나올 것 같다 오케이 안전범위 아 집 진짜 쟤들 자기장 맞으면서 나와야되요 안전범이네요 또 안전범위 오 저기있다 와 뭐야 뭐 맞은거야 나 벽에 맞았어요 오른쪽 벽 아니 쟤가 뭐 맞은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키가 확 빨리니까 그거같던데? 그거 뭐야 그 토미건 토미건 토미건인데 이렇게 아파? 나 뚝배기 맞았다 토미건이 돌격소총하고 딜 똑같아요 과연 오 와우 자기장 범위안 자리좋다 아 자리좋다 왼쪽만 조심하면 딱 그냥 기가 맥힌 자리다 아 근데 너무 많이 잃었어 아버님 머리가 탈모인 것 같아 이거 어 있다 있다 왼쪽 왼쪽 본거 같은데 어 뛴다 다왔다 어 봤다 봤다 이쪽 보고 있다 나왔어요 누가요? 저 앞으로 왔어요 아 저 앞으로? 오케이 네 서로 싸워지도 있는데 둘 아닌가? 둘인 것 같은데 SE 방향 둘인 것 같아요 저기 나무 둘 나이스 오 한스쿼드다 집안에 있던 애다 한스쿼드 어 왼쪽에 싸요 율루트님 왼쪽에 아까 개 그거말고도 오른쪽에 나무 하나에다 한 명 더 있었어 여섯 명? 아 진짜 지들끼리 싸워라 어 아 오른쪽에 바로 있는 애가 제일 거슬린다 저 나무랑 저 앞에 있는 어 수리탄 던졌다 아 진짜 지들끼리 좀 싸워 아 자기장 아직 20초? 아 루틴이 너무 위험하네 숨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요거 요거 차를 이용해서 어 소니쇼님 1030명 잠시만요 오케이 저게 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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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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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대로 한 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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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와 이거 멋있었다 와 이걸 와